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죠. 미국이랑 중국에서 거듭된 악재로 국내 주식 시장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 또 내가 보유할 종목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알아보려면 다트, 즉 전자공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종 공시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들이긴 한데 시기별로 실적을 정리하기엔 불편함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만 보고 싶으면 분기보고서를 클릭한 뒤에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영업이익 데이터만 일일이 빼내야 되죠. 얼마 전에 다트가 한번 개편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UI, UX가 좀 더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이버금융이나 아니면 FN가이드의 컴퍼니가이드 사이트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시계열이 너무 짧아요. FN가이드는 연간 자료를 2016년부터 2023년 추정치까지 주고요. 분기별 자료는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트랑 FN가이드, 또 네이버금융 이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는 빅파이낸스인데요. 빅파이낸스의 CEO 중 케어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무료 회원 가입을 한 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무료 회원 수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찾고 싶은 기업명을 입력하면 이렇게 FS 코얼 화면이 가장 먼저 보일 텐데요. 전사 실적 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 부문별로 나눠서 재무정보를 알려줍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CE, IM, DS, 그리고 하만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트를 누르면 손익계산서, 재무상대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추이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매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에비타 이런 것들이요. 재무상대표에는 자산총계, 부채비율, 부채총계, 순차입금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카펙스, 감가상각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5년 1분기부터 보고 싶다고 하면 연도에서 2015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분기는 1분기로 선택하면 이렇게 2015년 1분기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 3분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로줄무늬를 누르면요.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엑셀 혹은 이미지 형태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입니다. 주가, 주주구성, 시가총액, 비중추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차트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아까 FSCORE 탭에서 본 거랑 비슷하긴 한데 주가랑 재무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구간을 누르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매출액을 보고 싶다, 그리고 1개월 추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에비따, 지배주수순이익, 영업환경몰림, 카펙스, 30캐시플로우, 순차입금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낯선 지표들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에비따 먼저 볼까요? 에비따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를 빼기 전에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을 합쳐서 산출하는데요. 편의상 영업이익이랑 감가상각비의 합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FCF는 프리캐시플로우의 줄임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인여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중에 영업비용, 설비투자액,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인데요. 이 프리캐시플로우는 배당금에 재원이 되거나 아니면 자사주매입, 인수합병 등의 용도로 사용돼요. 그리고 카펙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이 미래의 이윤에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자산, 공장, 건물, 기술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쓴 돈인 것이죠. 기사에서는 설비투자 혹은 시설투자라고도 불러요. 이 자본지출은 유지 혹은 성장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면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유형 자산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 해당될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회사라고 한다면 자동차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들인 설비들의 비용이겠죠. 성장을 위한 비용이었다면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 자산을 구매한 것이 해당될 거고요.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를 도출할 때 이 카펙스도 계산에 포함되는데요. 프리캐시플로우는 단기순이익에다가 감가창각비를 더하고 거기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고 운전자본의 증감도 제외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자본지출 규모가 적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W는 주, M은 월, YT는 연초 이후, Y는 연, 그리고 얼은 전체를 의미해서 10년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10년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빅파이낸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8일 종가인 7만 1,500원이 나왔는데 촬영 중인 오늘, 12일, 7만 전자가 깨졌거든요. 다음은 대시보드 옆에 있는 인텔리전스 탭인데요. 저는 이 사이트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해준 사이트를 많이 못 봤거든요. 여기에 Peer and Supply Chain Companies라고 나오죠. Peer Group은 같은 산업 내에서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기업을 의미하는데 비교 기업이라고 번역됩니다. 아마 이 단어는 공모주 투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이 Peer Group들의 밸류에이션이 판단 지표로 많이 사용됐죠. 삼성전자의 Peer Group으로는 SK하이닉스랑 LG전자가 있고요. 현대차는 기아, 쌍용차, 그리고 LG화학의 Peer Group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Supply Chain Companies는 쉽게 말하면 관련주들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망과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삼성전자를 보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쇄 효로기판인 PCB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그 다음에 비금융 계열사들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업 분석을 하면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고 경쟁사 분석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클릭하시면 각각 기업의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PER이나 PSR, PBR, ROE, 배당 수익률 등을 알려주는 이 밸류에이션 탭이 있고요. IR 활동 자료랑 기업 실적 발표율은 여기 IR 탭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 스케줄을 보면 오늘 IR 일정도 나와 있고요. 전체 IR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건 이 컴퍼니 탭이었어요. 그런데 마켓 탭을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전체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머데티스, 원자재 시장,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츠, 주요 환율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실시간 데이터들도 있고 또 수출 물량도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서비스의 단점을 꼽자면 일단 어플 형태로 돼있진 않고 웹버전만 있다는 점, 그리고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회원 가입 과정도 상당히 간편했고 또 화면 넘어가는 속도도 빨라서 UI나 UX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즐겨찾기 해두시고 기업 분석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MSCI 전기 변경 이슈도 있습니다. MSCI 지수에 대해서 지난 5월에 한번 설명드렸죠. 다음 달 12일에 교체 종목이 발표되고 리밸런싱은 30일이라고 해요. 실적 발표 일정이랑 MSCI 반기 변경 일정도 캘린더에 꼭 체크해주세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기초 상식 가지고 찾아뵐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